한동훈 녹취록 오보 사건으로 해임 처분을 받은 신성식 전 검사장이 징계를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신 전 검사장은 지난달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을 냈습니다.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던 지난 2020년 한동훈 당시 검사장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대화 내용이라며 KBS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알린 혐의로 서울 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.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월 신 전 검사장에게 최고 수준 징계인 해임 처분을 부과했습니다. 신 전 검사장은 작년 12월 사직서를 내고 4.10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습니다.